그리고 첫째, 민성이는 자전거. 이제 막 사가지고 배우는 딱 실게요. 한창 이제 재미 붙일 나이, 재미 붙일 때죠. 그럼 제가 한번 또 자전거도 재미있게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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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. 아까 그게 자전거였나 보네, 진짜. 그런 걸 수도 있겠다, 이거. 이거? 이딴가. 이딴가. 나 이거 나. 아, 그러네. 어?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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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거가 자전거였어. 자전거. 어우, 속 시원해. 자즈은거 인구야수였어. 자즈은거. 응, 자즈은 거. 하나 밝혀줄게, 봐봐. 왼발로 밀고. 다시. 카. 밟고. 이것도 다시 밀고. 이것도 밟고 그럼 앞으로 가지 그렇지 앞에 확 한 번만 누르면 그렇지 탄력이 받아야지만 나가는데 저거 가리킬 때 정말 답답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저 우레탄 바닥이 자전거가 안 밀려나가는데라 조금 딱딱한 바닥에서 잘하네 김서 그럼요 자전거와 자전거 자전거 밀어줘야지 지금 뭐 하시는지 자전거가 저런 것도 잘해요 아유 많이 했구나 아유 세상에 하나 둘 셋 몇 살까지 맞아요? 몇 살까지? 몇 살까지? 일곱 살 여덟 살? 너무 커가지고 쓰겠네요 너무 크면 힘들어요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아 자기네들 봐달라니까요? 응 절로? 야 실렸어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이리로 자전거 타봐 롱보드 타네 네 롱보드 타네 삼촌 한번 타봐도 돼? 네 롱보드 오랜만에 탄다 좀 타네 잘 긁어 잘 긁어 아 롱보드 여기서 타야 돼 서열이 타네 "-롱보드 무서워 바닥이면 정상이 아니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는 걸로요 뜯어봐 바닥이랑 상관없어 보이네요 또 애들이 차니까 치열 씨가 언니는 잘하지 못하는 말을